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한자와 창세기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공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때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안자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 모든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만리장성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예, 저도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자가 성경과 관계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에 전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는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홍수였고 그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 중간에서 다 갈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우리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중간에서 갈라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세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요. 홍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홍수로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었던 그때 이제 그 방주에 유일하게 한 가족이 타고서 살아남았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때 몇 사람 살아남았죠? 여덟 명이 그때 살아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여덟 명이 그때 살아남았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여덟 명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홍수 끝나고 나서 전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이야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아예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고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야우리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여기로 쏙 들어온 것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단기로 4,338년에서 이제 9년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작이 지금부터 4,300년 전쯤이라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대쯤입니다. 그래서 대홍수 직후에 전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제가 무궁화 말씀은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군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이 무궁화하고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라고 나오죠. 그 샤론의 꽃 예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 피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해서 샤론의 장미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미꽃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장미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화꽃이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꽃인데 그 꽃을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기분 괜찮으시죠? 약간 얼떨떨떨하기도 하시죠? 왜 그걸 우리가 잘 상식처럼 몰랐을까요? 누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화에 대한 항명이 여기 시리아라고 써있죠?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옛날 유적 유물들을 발견해보면 성벽이나 이런 곳에 무궁화꽃잎, 나뭇잎 문양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 한자는 동이족이라고 중국보다는 약간 동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쪽 사람들이 한자를 발명했다면 우리 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성경대로라면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렇다면 한자 속에 뭔가 근거가 남아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었군요. 그때 노아홍수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 무슨 글자이죠? 배선자입니다. 그래서 구조선, 유조선, 유람선 이럴 때 배선자인데 이 배선자를 분해를 해보면 배주자에 여덟팔자에 입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쓸 때도 씁니다. 그러면 배, 여덟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사람이 탄 배 뭐 떠오르는 배 있으시죠? 예, 성경 창세계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노아의 방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배홍수 때 여덟 명 살아남았거든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글자 한 글자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성경하고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이런 분들이 혹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한 글자 맞으면 제가 쑥스럽게 이걸 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반발심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한자를 발명한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배와 관련지어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숫자 중에 여덟팔자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널리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여덟팔자를 배와 관련져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스토리를 우리가 알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때 여덟 명 살아남은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노아의 후손들이 글자를 만들었다면 이와 같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만 설명드리면 우긴다 그러실까봐 또 다른 글자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것은 홍수 그럴 때 홍자죠? 그때 이게 뭐냐면 물숫자하고 함께공자입니다. 왼쪽에 물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풀이로 해보면 물로 함께 멸망당했다 또는 홍수 때에 함께 살아남았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함께공자 밑에도 여덟팔자가 또 들어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배와 관련지어서 물과 관련지어서 여덟팔이라는 숫자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연혁소개 그럴 때 연자인데요.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개교 기념일이나 회사 창립 기념일 날 기념식을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은 연혁소개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회사의 역사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역사와 관계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풀이로 해보면 물숫자의 여덟팔자의 입구자거든요. 홍수 후에 여덟 사람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갔다 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라라산에서 나온 노아의 여덟 가족이 아마도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정착하면서 살았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연자는 그 자체의 뜻은 물 따라 내려가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의 후손들도 물 따라 내려가면서 살았고 또 이 큰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큰 산을 넘고 난 다음에는 강을 따라서 하리로 내려가면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글자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요. 운반하다 그럴 때 반자입니다. 나를 반자인데 이걸 분해를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글자가 손수자고 그 다음에 배주자, 여덟 팔자, 또 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배에다가 여덟 사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방주에 다 실케 하신 후에 또 식량을 옮겨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6장 21절을 보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 먹을 것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러면서 방주에 실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과 관계된 글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껴맞추죠. 그런데 이제 한자 중에 참 신기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글자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지을, 조,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 글자가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흑토자의 삐침의 입구자의 책받침이라고 보통 배우셨죠? 한자 배우실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책받침이라고 배우지만 이것의 원형 글자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터럭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 팔, 두 다리.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걷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뜻도 쉬엄쉬엄 가다 달리다 이런 뜻을 가진 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삐침이라고 알려진 이 글자는 모양새가 이렇게 삐쳐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 글자의 원래 뜻이 무슨 글자냐면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생명 할 때 그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이 붙어있죠? 그런데 이 두 글자를 비교해보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호자가 무슨 호자일까요? 저게 집호 그래서 아파트 몇 동 몇 호 할 때 그 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자는 뭐죠? 죽음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오른쪽은 죽은 시체죠? 뜻이 정반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요의 삐침 하나 차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지죠? 그럼 여러분 이 글자가 이제 풀이가 됩니다. 보세요.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한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의 맨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자 속에 그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아담만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테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만 알았던 게 아니고요. 고대 동양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나요? 표정을 보아서는 지금 거의 안 믿으시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과학적인 말입니까?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죠.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 계시고요. 아니다. 이건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들어보고 결정하시겠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건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십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신토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과 흙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몸과 흙은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흙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건 잘 인정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어린아이들을 주면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두꺼봐 이러면서 두꺼비집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들이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정말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도자기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은 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뽑아내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더 비싼 반도체 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는 똑같은 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두꺼비집, 어른들은 그릇, 전문가는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한 반도체집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다른데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지혜와 능력의 차이예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클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이거 상식이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릴 때에 이 반도체 칩하고 이 생명체를 비교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추억이 되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반도체 칩과 세포의 정보 저장 능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칩 640권 새로 개발된 것 이 속에 책 2만 권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에는 대략 백과사전 천 권 정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상으로는 왼쪽이 더 커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포를 반 터치의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천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훌륭한 작품인지 구별이 되시죠? 이거 구별 못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이나 세포나 똑같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두꺼비집, 어른 그릇, 전문가 반도체 칩 이보다 더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흙으로 생명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요점은 지혜와 능력이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이 한자 이야기는 바로 이 책입니다.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CH강이라고 하는 중국계 목사님과 에델랠슨이라는 미국인이 그동안 발표된 논문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자와 성경과의 관계를 밝혀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제 창세기와 중국문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다른 책들이 이제 나와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빨간색이 뭘까요? 네, 중국 지도입니다. 그 옆에다 이제 한국을 딱 붙여놓으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코리아, 차이나. 그래서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왕 이제 중국 얘기를, 한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 잠깐 함께 구경하시겠습니다. 북경 천안문입니다. 그 천안문 사태 때문에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 천안문의 야경이고요. 이 천안문 안쪽에는 고궁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자금성이라고 알려진 큰 성이 있습니다. 여기 뭐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외국 사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기가 팍 죽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조때의 서태후의 여름별장이라고 하는 이화원입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단공원이라고 해서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황제가 상제에게 제사 지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중국식 건물인데 우리 건물하고는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중국이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중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상해입니다.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그 신시가지인데 이 상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국 사람들이라고 부르면 싫어한댑니다. 상해사람이라고 불러다라 뭐 이렇게 얘기한댑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이 상해에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좀 하자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지어주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가지고 그 반대편 이쪽에는 이제 구시가지인데 옛날 독일 사람들이 개발해서 유럽식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중국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티벳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런 거 보시면서 와 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여 신학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중국의 거리의 모습이고요.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기분 괜찮으시죠? 네 뭐 LG 현대 뭐 하여튼 주렁주렁 걸려있습니다. 하여튼 고대의 유물과 현대의 그 발전이 함께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한자를 중국 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방 문자라고 표현한 것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미시 2500년경쯤부터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좀 대략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쯤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직후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한자를 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분류할 때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합한 글자들이 있고 그 밖에 파생되는 많은 글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형태의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가장 먼저 개발됐겠습니까? 당연히 맨 위에 부분에 기본 글자들이 먼저 개발됐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자를 발명해낸 그 처음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면 기본적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된다. 그 뜻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이제는 중화민국, 청명, 원나라, 남성, 북성, 5호,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태어나서 역사 배우지 않은 걸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역사 참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국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배우시죠? 그래서 보통 막 미시 6천년, 7천년, 거의 만년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배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토리와 프리히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중국의 역사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는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미시 15세기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흔적이 좀 남아있고 주나라 이후가 제대로 된 역사이고 그 이전은 선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시 15세기가 언제냐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긴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그 역사가 미시 15세기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최대의 역사가 하나라 이런 사망오재 이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 25세기를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홍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비교를 해놓은 건데 소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예수님 오셨을 때쯤 시작됐고 그 이전이 고조선인데 사실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좀 막연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대홍수 이후에 중국의 역사도 우리 고조선의 역사도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 세상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이야기가 거꾸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큰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와 사상이 뭐죠? 예,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고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비록 기독교인이 됐기는 했지만 저 불교와 유교의 뿌리가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요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일단 불교나 유교는 뿌리가 되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미시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그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이 어떤 종교 형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려면 무얼 연구해보면 되냐면 바로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대략 이때쯤 만들어지셔야겠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다면 그것이 그들의 글자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면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것과 관계된 한자들을 분석해보면 됩니다. 다같이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한자로 옆에는 뭔가 상의해가면서 한번 써보시죠. 지금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이십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한자를 한번 써보시면 제가 다 써왔습니다. 안 쓰실 거 알고 제가 다 써왔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 여러분 참선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큐티, 묵상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는 사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도 부산에도 사직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절. 여러분 거의 모든 예절이 제사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와 예절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를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런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뜨이는 부수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마다 꼬박꼬박 하나, 두 개씩 들어있죠? 무슨 글자입니까? 그거요. 그렇죠? 그거. 그런데 여기서는 보일시 보일시 막 이러시는데 제가 어디 갔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거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바로 보이다 라는 뜻의 시자고 또는 게시하다, 나타내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게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글자가 글자마다 꼬박꼬박 들어있는데 저 글자가 뭔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글자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보일시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한자는 각 획마다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 배울 때 기본 세 획이 어떤 거냐면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장인 공자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네모나게 보통 생겼는데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여러분 위에 가로로 한 획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그럼 밑에 가로로 한 획은 뭐겠습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로 내리그은 획은 뭘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기본 세 획이거든요. 그럼 이 관점으로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위에 한 획이 뭐죠? 하늘. 그 다음에 사람, 사람, 사람이죠? 하늘, 몇 사람이요?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그러면 혹시 뭐 관련해서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예, 성경을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 아들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위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뭔가 글자 모양이 통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글자만 설명드리면 우긴다 그러실까봐 제가 한 글자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3위 중에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이죠. 그런데 그걸 령자 쓸 줄 아십니까? 한자로? 이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기보다는 한참을 그려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영혼 그럴 때 그 영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글자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나요?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세 사람이죠. 희한하게도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나타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밑에 있는 글자 이게 뭐냐면 무자거든요. 이게 보통 무당 그럴 때 쓰는 그 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편견을 좀 버리고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무자를 보시면 위에 한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글자에 꼬박꼬박 나타나는 이 글자가 고대, 동양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나타낸 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아니면 말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글자가 그거와 관계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글자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건 무슨 글자죠? 예, 금지하다라는 금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차가 많아져서 골목마다 주차, 금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면 한이 맺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 맺히게 하는 글자가 그 말 금자인데 여러분 이 금지하다라는 금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의 보일시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피 보이다, 수피 보이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지 말아라는 뜻을 가져야 될 뚜렷한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이 수풀림자 자체가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나무를 따로따로 해놓고 나면 풀려요. 두 개의 나무와 그리고 신과 관계된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알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있었죠?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맨 처음에 딱 하나 금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근데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금하신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 금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 두 나무와 하나님 그럼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풀이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나무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세 분 이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이게 뭔 소리여? 이러면 그 글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무 두 개 그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세 분 이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얘기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서로 알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글자만 또 알려드리면 또 우긴다 그러실까봐 제가 관련된 글자들을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 사람이 다가간 겁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하와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거 하나 따먹으면 수능 만점 받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우러러보다 고개를 쳐들다라는 금자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글자가 더 리얼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이 여자 누굴까요? 하와. 하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라는 남자예요. 여러분 지금 좀 소름이 좀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가 신화인 줄 알았는데 고대 동양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탐내고 욕심을 부린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마자예요. 이건 가릴 엄자인데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뭐예요? 뱀, 비암. 그렇죠? 여러분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게시록에 보면 그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함께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옛 뱀, 곧 마규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전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옛 뱀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뱀입니다. 그 뱀이 정체가 곧 뭐라고요? 마귀. 마귀. 여러분 마귀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자 쓸 줄 아세요? 한자로? 여러분 마귀자 이렇게 써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마, 사탄인데 잘 보세요.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 그게 악마예요.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귀자에 이 받전자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받전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의 옛날 원형 글자들을 연구해 본 분들이 아, 이것은 에덴 동산을 표시하던 글자구나. 어떤 특별한 장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자 중에 몇 가지 기본 글자들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이 받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시하던 글자인데 우리가 지금은 받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나타났던 글자이고요. 이 선역서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자의 옛날 형태거든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래서 이 선역서자는 지금은 선역서자지만은 아담, 남자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왜 선역서자로 지금 쓰느냐? 저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서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뼈골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성경을 보면 그럼 여러분 저 뼈골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글자겠어요? 여자, 하와 그래서 지금은 뼈로 알려져 있지만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 여자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리리링 아니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셨나요? 왜 서로 상의를 안 하시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똑같을 거다 2번 다를 거다 이제 하나가 없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택하시면 됩니다. 자 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자 1번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 거다 5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네 대부분 이제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우기시는 거죠. 내려주시고요. 자 2번 아니다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하나가 없을 거다 어깨 많이 손 드셨죠? 손 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손 드셨습니까? 아당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손 드셨죠? 네 하여튼 옆에서 잘 돌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과학화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학을 잘 모르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갈비뼈 얘기입니다.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그러면 성경 틀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꺼냈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갈비뼈가 없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갈비뼈 꺼냈다고 해서 아담과 화가 자식을 낳으면 애가 갈비뼈가 하나 없어서 나올까요? 아닌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거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조상님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 손가락 잘린 분 자식을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가서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없어서 나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전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정보, DNA 그걸로 유전이 되는 거지 갈비뼈를 꺼냈다고 유전자 정보가 변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원리를 잘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핍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못된 친구가 붙들어놓고서 야 나 성경 믿지? 응 그럼 창세기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아담의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를 없애야 되겠네? 응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인체도감 다 봐도 갈비뼈의 학교에서 똑같거든요? 거봐 인마 성경 틀렸잖아. 이러면은 이 학생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 밝게 자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쥐어. 이게 어찌 된 일이 없나 이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 갈비뼈를 꺼냈다고 남자들 갈비뼈를 하나 없애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분위기상?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으시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야야 그 아담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었다는 그런 황당한 창세기를 내가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 하나 떼어내갖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요약하면 뭐예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복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맞죠? 저는 오히려 아이 띠띠란 인간도 세포 하나만 떼어내도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 전능하신 분께서 왜 하필이면 뭉텍이로 떼어내셨을까? 전 그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 아마 세포 하나만 떼어냈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실까봐 뭉텍이로 떼어내셨나?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인간도 사람 몸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복제의 시조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제 그 원리를 알아낸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죠? 전신 마취의 시조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마취 기술이 개발돼서 쉽게 마취들을 잘하지만 옛날에 얼마 전까지 마취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수술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막 다리 썩어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묶어놓고 톱으로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뭐가 써 있어요? 갈비뼈를 꺼내는 치명적인 수술을 해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죽지는 않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마취제를 개발한 동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희한하죠? 성경이 훨씬 먼저고 훨씬 과학적인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듬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화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갈비뼈를 꺼낸 자리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로 대신 채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그대로 나타낸 글자가 뼈골자예요. 뼈골자 한번 주의기 위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뼈골자를 보시면 이 밑에는 이 달월자 있죠? 그런데 이제 한자 배우시는 분도 안 알지만 달월자 중에도 하늘에 있는 달을 나타내는 달월자도 있지만 살 육자를 줄인 달월자가 있어요. 그걸 육달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육달월에 해당되는 달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덮을 멱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뼈골자 잘 보세요. 아담 가슴 속에 무언가를 꺼냈어요.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꺼낸 게 뭐예요? 뼈죠. 그 뼈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화를 만든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은 이게 이렇게 꺾어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그림 글자 중에는 이게 드립자로도 되어 있어요. 아담 가슴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낸 그런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퀴즈를 또 하나 드릴 겁니다.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이번 퀴즈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 보통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뭐 꺼내서 만드셨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셨잖아요. 그런데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담 딱 잠들게 해놓으신 다음에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1번 동동동입니다. 자 2번은 뭐냐? 뭐 전능하셔서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손수 막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걸로 보아서 손수 뭔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가슴속으로 손을 쭉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툭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몸속에 손을 쭉 집어넣다 꺼내는데도 감쪽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SF. 그런데 이제 3번은 뭐냐? 여러분 아무래도 갈비뼈를 꺼내려면 가슴을 절개해서 열어야 되죠. 그리고 갈비뼈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고 덮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살이 벌어지니까 꼬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셋 중에 어느 것인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재미삼아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하셨을 거다. 자 1번 동동동. 동동동일 거다. 자 지금 손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2번 아니다. 말씀만으로 하셨을 텐데 손을 직접 넣는데 솜씨는 좋아갖고 감쪽같이 하셨을 거다. 자 2번 SF. 자 지금 손드신 분들은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 하셨을 거다. 자 지금 손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피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겸자 어딨어 겸자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담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정식 외과 수술. 왜냐하면 한자에도 좀 그 흔적이 있는데요.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고 돼 있죠? 그럼 덮었다는 얘기는 열었으니까 덮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흔적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더 확실한 단서가 뭐냐면요.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의 고백. 여러분 아담은 완벽하게 기절했다 일어났죠. 근데 앞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내 뼈 따구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도 없거든요. 아담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알겠죠. 일단.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아담이 완벽하게 기절했다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앞에 여자가 있어. 그럼 아담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기절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데리고 왔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맞죠? 근데 아담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뼈 따구다. 이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아담이 자기 거라고 우기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아마도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아담이 기절했다 딱 일어났어요. 앞에 여자가 있어.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뭐 멀쩡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아담이 이상하다 싶어서 밑에를 딱 내려다봤더니 뭐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이제 확인하느라고 확인하느라고 위에서 띠리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아담의 합리적인 결론은 보겠어요? 이 여자? 이거 꺼내서 만들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이 여자 내 거다. 제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기는 것도 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 갈비뼈 꺼낸 흉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워낙 솜씨가 좋으시니까 없애실 수도 있죠. 그런데 남겨두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예가 여러분 엊그제가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손에 못 자국, 창자국 이거 지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으실 수 있죠. 그런데 안 지우신 걸까요? 못 지우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지웠다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혹시 못 지우셨을까요? 잘 안 없어지네.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안 지우셨어요. 그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증거로 확인시켜 주려고.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흉터 안 없으신 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 갈비뼈 꺼내신 후에도 그 흉터 그냥 평생도록 지니고 살도록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아담은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항상 여기를 보면서 아 여기서 나왔지. 뭐 이러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담을 찾는 법 뭐예요? 흉터 있는 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도 흉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손에 못 자국도 구별하면 되지만 또 하나가 배꼽이에요. 배꼽. 아담은 배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배꼽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렇죠? 마리아의 테로부터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제가 뭐 창세기으로 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필요하다는 요자죠? 필요할 요자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정말 많잖아요. 뭐 아파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한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이하면 이게 다 풀려요. 아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동물들 이름 짓게 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면요. 남자들에게는 사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자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계속 나오는데 좋지 않다고 한 장면이 여기 나와요. 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돕는 배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남자분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신데 표정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분들 여러분 여자분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여러분 기독교 여성 해방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이러면서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절대로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돕는 배필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마시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예 지금 수십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요. 그렇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적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도와드려요? 하나님 요즘 힘드시죠?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돕는 게 돕는다는 개념의 정확한 정의예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창조 순서도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뒤로 갈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 계속 나오죠. 제일 마지막 작품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되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작업의 제일 마지막 작품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피날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중요한 원리를 두신 게 뭐냐면 남을 도울 때 보람과 자기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맞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삶이 허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맞죠?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은 도와서 보람을 느껴서 기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쁨을 느끼고 특히 분당 지역 이 지역 학생들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정답이 뭘까요? 남을 도우려고 왜 박사 학교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남을 더 많이 도우려고 더 잘 도우려고 여러분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너 공부 잘해서 출세해라 이거 결코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남을 잘 도우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요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에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매들이 신랑감 구하기가 힘들어요. 신앙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되죠. 이런 형제들이 교회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연한 처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저는 그게 한국교회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거라고 봐요. 여자들만 주로 전도를 하고 남자들 전도에 힘을 안 써서 그래요. 그렇죠? 남자들은 앞뒤가 맞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묻지마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느라고 남자들이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도 물론 있지만 자매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괜찮은 남자 만나서 호강해야 되겠다.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어디 띨띨한 남자 없나 이러면서 잠시 기지개 한번 켜주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예, 재미있는 겁니다. 아, 좌향좌에서 옆에 있는 분 안마 해드리겠습니다. 좌향좌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시원하게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잘 모르는 분도 그냥 무작정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예. 언제나 그렇듯이 옆에 있는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예, 예. 예, 그 한자 이야기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두 시간 또 했다간 또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을 조금 빠르게 건너뛰면서 좀 하겠습니다. 다 할까요? 아, 예. 그럼 안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참아야 됩니까? 똘똘한 여자가 참아야 됩니다. 똘똘한 여자가. 그렇죠? 예, 띨띠한 사람은 못 참아요. 제발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필이 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잘 풀려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몸이 몸을 가지고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짝필자도 보시면요. 가둘해자의 어진사람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둘해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와가 원래 아담의 갈비뼈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가두어져 있던 존재를 꺼내서 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어진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인자가 아니라 어진사람인자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머추어입니다. 머추어는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머추어에 상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마추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미숙한 이런 뜻이고 머추어는 성숙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자도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린 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기절했다가 딱 일어나봤더니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더라. 이거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죠? 언제 키워서 결혼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은 성숙한 여인인데 바보더라. 이것도 심각하죠? 그게 아니라 몸도 성숙하고 정신도, 지혜도, 능력도 성숙한 여인으로 곧바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뼈글자가 여자, 하와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글자들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뱀한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나 아담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와가 에덴 동산의 나무. 무슨 나무겠어요? 과일나무. 이게 실과 과자죠? 과일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나무가 뭐예요? 전학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뚤어질 화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보세요. 하와가 원래 아담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귀신하고 함께 있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어리석을 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띨띠한 남자가 항상 옆에 붙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뭐냐? 여러분, 이 혼자. 이게 뭐냐면 이를 운자의 귀신 귀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신과 하와가 대화한 내용의 주제가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헷갈려서 죽을까 하느라 이랬고 뱀은 아예 거짓말을 하면서 안 죽는다 이랬죠? 도대체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벌거벗을 낫자입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을 낫자 왼쪽에 요글자가 오드이자고 오른쪽에 실과가 자죠? 이 실과가 무슨 실과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벗은 줄을 깨닫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야, 니네들 패션 좋다. 계속 입어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주셨어요. 무슨 옷으로 바꿔주셨죠?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돼 있어요. 아니, 왜? 그냥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계속 입고 살면 되는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그런데 저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느 동물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되죠? 어느 동물일까요? 성경으로 볼 때? 양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양의 펄가죽옷을 지어 입고 있겠죠? 그런데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모양형자예요. 이게 모양형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왼쪽에 있는 이 글자가 방패간자 두 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간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죄를 범할 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털 억삼자죠? 털 가죽옷을 지어 입힌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무화과나무 잎을 입히려고 치마를 하는 게 어때서 가죽옷을 바꿔주셨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무화과나무 잎을 입히려고 치마를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잘못과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어느 동물이.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가죽옷입니다. 보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의 희생에 피를 흘리면 너희들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야만 구원 받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 눈으로 어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볼 견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살펴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숨다, 비키다라는 타자인데 몸이 나무에 숨어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한자에 있어요. 그게 무슨 글자냐면 올레자예요. 잘 보세요.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껴맞추죠? 그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대로 한자를 풀면 술술술술 풀려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이러면 좀 일이 잘 해결됐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망했어요? 제래요, 제래요. 이러다 망했죠? 그랬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는 나무 목자가 아니라 큰 대자예요. 크신 분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망령스럽게 말하다 라는 겹자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자 이거 보세요. 슬픔, 아픔을 나타내는 초라는 글자거든요. 장기 둘 때 그 초나라 초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은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두 나무와 짝필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자기 마누라만 함께 떠올리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슬픔과 괴통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보통 그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가 기본 동사입니다. 가다, 오다, 안다, 행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동사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를 소재로 만든 글자겠어요? 아담과 하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소재로. 그 다음에 이제 죄입니다. 죄. 죄가 뭐냐? 한자에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올감이 망자에 아닐 비자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올가미에 걸려들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죄이죠? 왜 죄인가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은 죽이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국을 탈출해서 가난한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예, 가난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가 죄이죠? 안 죽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땅 들어갔을 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냐면 그때 가난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오염이 돼서 전 인류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지역을 유적들을 발굴을 해보면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아주 타락한 모습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퀴즈를 하나 또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이 죄를 지은 순간인지를 맞춰보세요. 죄가 시작된 순간 보기는 드립니다. 자,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2번 아니다 선악과를 땄을 때부터 죄다. 3번 아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죄다. 4번 아니다 먹고 나서도 곧바로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죄래요 이러면서 시침이 뗐을 때부터 죄다. 자, 이 네 중에 옆에 있는 분과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냈을 때 땄을 때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시침이 뗐을 때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자, 1번 탐냈을 때부터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능한 한 그 기준을 자기에게만 적용해 주시고 자꾸 다른 사람들은 적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땄을 때부터 죄다. 딴 거는 다시 붙여놓을 수 없지 않느냐 자, 이분들은 이제 행동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먹었을 때부터 죄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 따놓고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입니다. 아주 뻔뻔한 분들입니다. 선악과 다 따놓고 깔고 앉아서 아직 안 먹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먹고 나서 시침이 뗐을 때부터 죄다. 자, 이분들은 상당히 너그러운 분들입니다. 밥 좀 많이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제가 사실 힌트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먹었을 때부터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은 자세히 안 읽어보고 자기 생각 갖고 기준을 정해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따지 말아라 없고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없습니다. 탐내지 말아라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은 순간부터 죄예요. 근데 한자 속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시작같다는 시자죠? 이게 뭘 시작하는 거냐면요. 옛날 그림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자가 입안에 뭔가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하다는 시자가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저게. 여러분 예전에 한자 이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스토리를 다하니까 잊어먹을래요. 잊어먹을 수도 없고. 맞죠? 성경을 인정하면 풀려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머리만 아프고 외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자는 사고를 치면 꼭 남자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또 손을 들어서 또 하나 잡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 지라. 그래서 남자도 함께 죄를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 한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평안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사건이 생겼어요? 나무 때문에.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형사처벌받는다고 그럴 때 형자는 뭐냐면 죄를 범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벌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한 징계. 이게 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받은 벌은 뭐죠? 잉태하는 수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고 그랬죠? 더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 창조 때에도 해산의 고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심하지는 않았던 건데 죄를 짓고 나서 극심해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받은 벌이 뭐냐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땀 한자거든요. 죄를 범해서 흘리게 된 물. 이게 땀이에요. 죄를 좀 심하게 지으면은 식은 땀이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클까요? 하와라고 보통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한자를 보면은 쌤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현극의 길을 간다 할 때 이 가시극자 보세요.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피곤하다, 곤란하다 그럴 때 곤자도 보면은 생명나무에다가 울타리를 치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덤영자, 영화영자인데 이건 좀 약간 의역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뜻은 정반대죠? 죽음과 삶이죠. 그렇죠?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의역을 하자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광을 되찾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흙으로 소멸되고 만다. 그런 게 풀이 될 수 있는 글자인데 여러분 이 불화자 보세요. 이 불화자, 보통 모닥불이 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고 배우셨죠? 근데 이 불화, 한자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은 설문해자라는 책의 근거에서 연구합니다. 근데 이 설문해자라는 책은 한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책이 아니고 한자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 2000년 후쯤 지난 후에 예수님 그때 그 근처쯤에서 중국의 도교 사상이 널리 퍼져 있을 때 만들어진 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자의 기원을 설명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저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 듣고 감명을 받고 나서 한자 연구하는 분들한테 가서 잘난 척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헛소리 한다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저 책에 근거해서 한자를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 전부터 한자와 성경을 비교해봤더니 너무나 닮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된 거를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이제 죄를 범해서 도망가는 거고 이거 이사하다 할 때 사자죠? 예, 이사 저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고생 많이, 저희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인류의 이사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이사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이 그칠지 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광이 그친 거예요. 그치고 걸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곱칠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안식일과 관계된 글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중국 다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자기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 하면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싱, 치, 티, 앤 하면서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일곱째 날은. 그리고 이 일곱째 날보다도 더 많이 쓰거나 또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날이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예배하는 날, 하늘에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늘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잠시 기지개 한 번 켜시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한 번 끝납니다. 다리도 한 번 쭉 펴시고요. 지금 몸이 많이 굳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룰까요? 그냥 듣기로 하셨나요?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미뤄도 되는데요. 그냥 한 김에. 다음 주 공룡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제사제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것이 제사 문제였어요. 맞죠? 그래서 만면들이 예배당 다니기 시작하면 하여튼 그 집안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제사가 충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원래의 제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으면 기독교와 제사는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제사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맞죠? 기독교가 오히려 제사의 종교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제자를 보시면요. 여러분, 왼쪽에 올라가 있는 이 글자의 원형의 뜻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살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우자라고 알려진 이 글자 있죠? 한자 자전 찾아보시면 용서라는 뜻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시 있자는 신,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사가 뭐냐면 희생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제사의 방법, 제사의 목적, 제사의 대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드렸던 제사는 여기서 다 벗어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제사에 희생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가 아니죠. 그게 변질된 게 뭐예요? 조상을 섬기는 걸로 변질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 희생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신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사가 이거다라고. 그래갖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 때 반드시 희생 재물이 필요하죠. 성경에 의하면 어떤 동물이에요? 소와 양이에요. 그렇죠? 소와 양. 돼지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는 더러운 동물로 성경에 돼 있어요. 왜 더럽냐면 깨끗한 동물이 되려면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아무리 샤워해도 안 돼요. 속성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소와 양은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 재물은 소와 양인데 그럼 고대 동양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희생 재물이 있었다면 어떤 동물이 있었겠죠? 그 동물이 무언지 한자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희생 재물을 할 때 그 희자 희자 쓸 줄 아세요? 희자. 좀 복잡합니다. 써보시면 이게 희자거든요. 잘 보시면 이 속에 동물이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뭐하고 뭐죠? 소와 양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한 동물 그대로예요. 가장 대표적인 두 희생 재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흠 없는 거 빼어날 수 있자 가장 좋은 것을 창으로 죽여서 희생 재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동양 사람들이 제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뜻까지도 근데 중간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할 때 한 건, 두 건 할 때 뭐냐면 사람 하나당 소 한 마리죠? 사람의 죄를 소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자에는 이 삐침 붙어있죠? 생명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혈자도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곧 피죠. 피가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재물을 드릴 때 희생재물을 드릴 때 양을 죽인 후에 그 피를 그릇에다가 담아요. 그럼 그릇에 피가 담겨있는 거고 곧 생명이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혈자가 뭐냐면 그릇명자의 생명별자입니다. 그릇에 생명이 담겨있다. 그 뜻입니다.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북경에 갔을 때 이 천단공원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 안에 들어가보고 놀랐어요. 들어가 봤더니 앞에 재단이 있고요. 열이 두 열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각 칸마다 양이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모형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제사 제도가 거의 없어져버렸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만들이 다 끝났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제사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질 때 모델하우스 먼저 짓죠. 왜냐하면 진짜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런 제사 또 인간의 이런 제사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제사가 있는데 그 진짜 제사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라고 제사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가장 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했던 선지자예요.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요한은 키가 2미터 50 이상은 됐을까요?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할 때 그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신하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아시죠? 뒤에서 부채질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례요한보다 더 훌뚜어난 업적을 가진 더 큰 선지자들이 많아요. 엘리아에 비하면 세례요한은 피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제일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와갖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역할을 맡은 것이 세례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법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될 희생의 재물이다.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말을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의로운 동물일까요? 여러분 이건 양이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의로운 동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늑대가 와서 옆에 있는 양을 물어 죽이려고 그러면 이 양이 울부를 느끼면서 그 늑대한테 달려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양은 의로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 자체는 의로운 동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양이 물려 죽어도 이 양은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의롭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저 글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죄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 중에 희한하게도 이 양양자가 들어간 글자를 잘 보시면 다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결코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다 훨씬 아름다운 동물들이 많아요. 맞죠? 양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희생하시는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이름 중에 좋은 이름은 뭐겠어요? 미선이에요. 그 다음 좋은 이름은 뭐겠어요? 선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무심코 저 양양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사용해 왔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예수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이름에 양양자 들어가 있는 분 있으실 텐데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셔도 돼요. 맞죠? 지금 앞뒤 얘기가 다 그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풀려난 겁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자 보세요. 상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게 무엇과 관련된 건지 아세요? 옛날 우리 조상 어른들이 하늘에 무슨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뭐라고 탄식했어요? 아 상서로운 징조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징조를 기다려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의 형태로 올 거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랬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죠? 그 별 제가 가을학기에 나머지 다섯 개 강의할 때 그 별 직접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뭘 기대했겠어요? 이 아이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그 기대감이 아마도 남아선호사상의 뿌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내 아이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생각할 사자 한번 풀이해 보시죠. 무엇에 대한 마음입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마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힘들 때마다 어디가 떠올라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수록 사상이 깊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사상 그럴 때 사자입니다. 생각을 사자.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이 그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기도가 뭔지 한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목숨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복은 뭐죠? 풀이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는 첫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복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저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한자를 쭉 설명드렸는데 그럴 듯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잘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뻥이지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글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글자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긴 역사의 비밀을 오늘 아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역사의 그 긴 역사의 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한자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다 꾸며낸 얘기거나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라면 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잃어버렸다면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진시황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쌓고 그 다음에 천하통일을 했고 중국 천하통일을 했고 만리장성의 무덤 진시황의 무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하의 진시황 만리장성을 만들고 순장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유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지만 이 진시황이 정말 안 좋은 일을 한 게 뭐냐면요 바로 분석행위와 봉선재폐지예요. 여러분 분석행위가 뭐냐면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지식인들을 생매장시켜서 다 죽였어요. 막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역사가 소멸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의 역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선재라는 제사제도를 폐지시켰거든요. 저게 뭐냐면 하늘의 상제에게 제사 지내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고대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다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형태가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고대 중국인들은 희한하게도 형태가 없는 신을 섬겼어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상제예요. 상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해 줄 때도 하나님을 곧바로 상제라고 바로 번역을 해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상제에게 제사 된다는 제사인데 이 봉선재 때 제문을 읽는데 제문의 내용이 성경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시황이 역사를 이렇게 말살을 시켰는데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하의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게 한자예요. 오히려 이 진시황이 잡다하게 있던 한자들을 정리를 해서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이 글자들은 진시황 때 확립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그 한자가 다 뜻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고사란히 보존되어 왔다가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된 거예요. 이 글자들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제 앞뒤가 이 얘기 풀리시죠. 그래서 결국 이 진시황 이후로 중국 역사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보금에 관한 암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상스러운 징조고 이랬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다 까먹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원래부터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이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 결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섬겼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한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열 개 이상 쓰고 설명하라. 이거 설명하셔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한두 글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글자들이요. 그렇죠?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 재미있으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중국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이 한자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경제발전을 시키느라고 종교 문제를 약간 뒤로 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종교 문제를 다루게 돼 있고 그때 가장 심하게 박해를 할 종교가 뭐겠어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걸 섣불리 못해요. 왜냐하면 서방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서방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면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큰 탄압을 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느라는 그때 구시를 뭐겠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 게 아니다. 라고 배척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서양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들의 글자를 봐라. 당신들의 조상이 원래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실제 기회가 있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의를 해보면 이 얘기해 주면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선교에 열매를 맺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글자 속에 그 증거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은요. 이 한자가 너무 복잡하다고 줄여서 쓴 간단한 글자들을 만들어서 쓰느라고 원래 글자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글자들은 그 형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계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꽃다발입니다.